팀 페리스가 한 주당 4시간만 일하기에 나오는 말 중에서 그 주요한 내용 부분을 보면 크게 딜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니셜을 따서 딜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D에서 딜 부분은 데피니션이죠. 자기가 어떻게 성공이라는 개념, 삶이라는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의 노예가 되거나 시간의 노예가 된 그런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뉴리치를 하자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E는 일리미네이션이죠. 그러니까 자기 삶,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앤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강점만을 자기 장점만을 이렇게 집중하고 단점인 부분은 없애나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오토메이션이죠. 그래서 오토메이션 또는 아웃소싱인데 자기의 어떤 일 중에서 좀 많은 시간을 빼앗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AI를 통해서 오토메이션 자동적으로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시간 부자가 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은 리브레이션이니까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에부터 자유롭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보자 이런 삶인데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일주일을 4시간만 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비판을 맞고 그걸 따라 했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뭐 저기는 완전히 힘들었다. 완전히 돈을 못 벌고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디지털화가 된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때 팀 페리스가 이 책을 쓴 것은 2005년에서 한 7년 정도인데 그때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는 그 책의 의미가 실제로 더 부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유튜브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잘못하면 그것이 족쇄가 될 수가 있죠. 초기에는 뭐 이래서 수입이 많이 불다가 나중에는 비워가 떨어지고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죠. 초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프라인도 어떤 백업 1으로서 오프라인 자유로운 비즈니스, 유튜브와 연결된 유튜브가 플랫폼으로서 마케팅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고 또 백업 2로서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 취미를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유튜브의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도 나물 심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 1,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에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D일 부분, 데피니션, 일리미네이션, 오토메이션, 앤디리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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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